마지막으로 대기실에 나타난 최원명 세임입니다 네 감미로운 크리스마스 노래가 듣고 싶으시다고요?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두 팀입니다 에릭남, 웬디 그리고 솔라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베스 웬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자 에릭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아우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웬디씨와 에릭남씨 네 지난 봄에도 MSG로 이렇게 무대를 꾸며주셨었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?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캐롤을 준비했는데요 Have Yourself Merry Little Christmas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감미로우면서도 리드미컬한 곡이라서 되게 매력적인 곡이고요 저와 에릭남 선배님의 달달한 하모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캐롤인데 여기서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 레디? 네 레디?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거의 거지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와 네 너무 좋네요 이 곡 어느 분이 어떻게 고르신 거죠? 사실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쭉 보다가 재작년인가 웬디씨가 낸 이 노래 멋진 편곡이 되어있는 노래를 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듀엣 버전으로 재즈 편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옆에 여기 여신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라씨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?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동심으로 빠뜨릴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Do you wanna be the snowman? Come on, let's go pl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애니메이션 같아요 아 정말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준비한 무대 만나보기 전에 저희 뮤직뱅크 시청자 여러분께 연말 인사 한 마디씩 부탁드려요 네 요새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2019년도 항상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9년 화이팅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, 해피 뉴 이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